손님꾼가? 어! 들어가시죠 주문하신 김선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주문하신 식사 나왔습니다 저희 스페셜 메뉴입니다 네 이걸로 주세요 세 개 주세요 좋아 좋아 어서오세요 야 저희 주문부터 받을게요 저희 스페셜 메뉴예요 자 저기 저기 앉으세요 아 잠깐만요 네 네 식원 보여드릴게요 대나무 빨대를 이용해서 구멍을 내쉰 다음에 이렇게 드시면 돼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완전 맛있어 이거 찬아이 맛있는데 대박 오 완전 야 나 선 찍은다 만두 다 나오게 찍어라 하나 둘 셋 네 야 야 이거 횡닭 위에 하나 더씩 사왔죠 네 저만 할 사람 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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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